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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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푸드파이터입니다. 푸드파이터 대결. 이렇게 선수들을 보여드릴께요. 선수들. 석벙이 선수. 아 Wisida 카메라 충oke가 자! 자 우리 깡래이 선수. 석벙이. 석벙이 선수 2대2입니다. 석벙이 선수. 깡래이 사. 깡래이. 친누나. 둘이 2대2입니다. 깡래이친아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오늘 어디서 할거냐면 여수 부영삼란찌 심야오뎅집에서 푸드파이트를 할겁니다 오뎅 100개 빨리 먹는 사람이 이기는거에요 진사람 입수입니다 우리 후원해주신 우리 푸드파이트 사장님 형님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 여기서 푸드파이트를 할건데 최대 오뎅 몇개까지 드시는분 맞으세요? 100개까지 드리겠습니다 100개요? 아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오뎅 말고도 다른 메뉴도 있나요? 신메뉴 있어요 아 그래요? 메뉴판 좀 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밝구나 매운맛도 있구나 매운맛도 있네요 여러분 꼬지도 있고 자 오늘은 푸드파이터입니다 깡링이 지금 패션 보여줄까? 이 새끼가 카메라 치워주기 아하 보세요 여러분 얘 이러고 나왔어요 이 새끼가 엄청 많이 많은 새끼 얘 이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카메라 치워주기 한건 있어 이 새끼야 여기 석봉이 아 티셔츠 산거에요? 네 아 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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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산거에요? 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싼 티나 이거? 이 정도면 돼야지 아 저기 이거 아 저기 이거 아 느낌 좋은데 우리 선수도 입장하겠습니다 들어와 여기 들어와 우리 석봉이 여기 앉고요 석이 봉이 여기 앉고요 석이가 여기 앉고 봉이가 여기 앉고 깡냉이가 여기 앉고 핑곰이 끝에 앉고 우리 옆에 여자분은 여성분은 우리 깡냉이 친누나입니다 예 자 각오 한마디씩 하하 개 뚜드려 뚜껍 패버릴게요 예 오뎅 50개로 빨대 다 찢어버리라는 게 새끼거든 아 예 얘네들은 딱 보니까 사이즈 안나와 푸드파이터 내가 보여줄게 자 우리 석봉씨 한마디 죽기 살기만 참 먹겠습니다 그냥 조금 먹겠습니다 그냥 찍어 이기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늘 룰은 어떻게 되냐 룰은 오뎅 100개입니다 오뎅 50개를 빨리 먹고 그 다음에 골뱅이 무침을 먹고 소떡까지 먹으면 이기는 겁니다 여긴 소떡도 팔아요 소떡 여기 소떡도 팔아 그 소세지랑 떡 있죠 그것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깡이 나빠? 그래요 자 색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색깔이 가격이 맛이에요? 그 맛이 맛이야 봐봐 맛이래 아 우리 시청자님들 노란색깔은 치즈 초록색깔은 야채 아 초록색깔은 야채 그리고 이 빨간색깔은 매운 오뎅 빨간색깔은 매운 오뎅이래 골뱅이 무침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먹으러 많이 오시더라고 손님들 자 이 곱쳐 들어가 있는게 매운 국물 이 곱쳐 들어가 있는게 고소한 거 와 소떡밥 와 보여줄게 소떡 소떡 보여드릴게 소떡밥 그니까 진짜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먹방 푸드파이터 바로 진행할게요 준비 시작하며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파이팅 네 아니 이거 이거 앞으로 빼봐 자 시작했어요 아 누나는 아니 잠시만요 누나는 식사하러 왔어요? 아 꼬치 3개째야 지금 아 벌써 3개째 아 벌써 3개째입니다 여러분 아 뜨거워 자 지금 괜찮습니까 석봉씨 아 괜찮아요 깡매씨 괜찮습니까 오 이쪽 빨라 빨라 와 벌써 한나 다 없어졌어 한나 다 없어졌어 여기 빨라 빨라 오 여기 여기 오 거의 다 먹어가요 거의 다 먹어가 오 여긴 아 식사하시러 온다 와 지금 석이 입에 다 넣고 있어요 지금 와 이거 다 먹어가 여기 여기 왜 이렇게 쌓여가요 그래야죠 그리고 있네요 아 여자 아닙니다 가발 쓰고 왔어요 좀 이상해요 예 여기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와 여기 저기 사기캐릭이네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밖에 누나 아까 못 먹는다고요 누나 소떡이랑 골뱅이 비빔면 여기다 올려줘 소떡이랑 골뱅이 비빔면 여기 아 왜 싸우세요 저기요 싸우지 마시고요 여기다 두면 안 돼 왜요 아 그래요 음 와 전누나 대단하네 와 여기 빨라요 빨라 여기 어 난 와 저 저 누나 뭔가요 저 누나 아 사장님이 콜라까지 콜라까지 단비같은 존재 콜라 아니 누나 누나 탄산을 안 먹는다고요 왜요 아 콜라 안 먹어 왜 왜 우리 누나 생수요정인데 생수요정 응 나 물먹네 하마에 아 물먹네 하마 아 자 여러분 실합니까 깡니가 먹은 오뎅 핑크공주가 저 누나가 먹은 오뎅 어머 어머 자 여기 오뎅 저 오뎅 여기 조금 남았고요 여기는 오뎅 다 먹었고요 자 여기 거의 다 먹어갑니다 여기 아니 근데 아까 우리 핑크공주 누나가 자다가 와서 입맛이 없다 했거든요 자다가 와서 입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까 자다가 와서 입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까 이 뭔 개소리야 와 여기 소떡만 먹으면 됩니다 여기 깡냉이군 깡냉이편 소떡만 먹으면 되고 이쪽은 오뎅 더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됩니다 정말 대단하신 누난데 아니 천천히 다 먹네요 잘 먹는 비결이 뭐예요? 아 나 진짜 지금 배불러 아 배불러요? 아 배불러요? 배불러겠죠 이거 아 누나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네 바로 좀 이따가 인터뷰 좀 이따가 예 아 아 좋네 아 그럼 포기해 네 포기해 그냥 지금 몇일에 딱 포기하는 게 나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지금 더 먹으면 톤아웃 같다니까 우선 여기서 쏙 다 내려놓고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쪽 석봉이팀은 오뎅이 남았고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 깡냉이팀은 오뎅 다 먹었고 이 정도 이건 누가 봐도 깡냉이 승 아닌가요 여러분 이번엔 티 입수 준비됐죠? 아 이거 티 뭐예요 티? 석봉 티가 뭐예요 이거? 수영복입니다 수영복 수영복 아 오늘 입수하려고? 아 오늘 입수하려고 수영복 여수 받아 내가 지킨다 아 오늘 입수하려고 수영복 사오셨구나 우리 깡냉이 씨 친 누나의 위험을 오늘 한 번 더 느끼셨는데 어떠십니까? 약간 여수의 대통령 같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죠 여기 있는 석봉 다 먹고 이거 다 먹고 여기 이거 먹고 이번에 그 여수 시장을 다시 뽑을 계획입니다 이쪽 핀공 누나로 존경합니다 진 소감이 어때요? 아 꼭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재도전할 날이 올 겁니다 누나 우리 팀 하시면 안 돼요 누나? 어? 우리 나랑 팀 하면 안 돼요? 야 너는 3시 3대 1로 가서 동배로 오세요 아 이렇게 3시구나 아 이렇게 3시구나 이렇게 3시구나 젖박대 그래요 자 오늘 수고했고요 다들 우리 고생하신 우리 석봉이랑 깡냉이랑 깡냉이랑 친눈한테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여러분 박수 여러분 고생했어요 박수 여러분 고생했어요 우리 석이 인사 한 번만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 그래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데 잘생기셨지? 인사 한 번만 여기 심야호뎅집이라고 안녕하세요 여수 구영 3단지에서 심야호뎅집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오늘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생겼지? 우리 훈남이지? 큰일이 훈남이지? 감사합니다.